혁신성장 키워드 혁신성장에 나아갈 방향 같은 것을 이어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혁신성장을 말씀하실 때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유난히 강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인적자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국내 최고의 컨설팅기관인 멘토스 바오의 최영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셔서 앞으로 30분 동안 이렇게 들으셔도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혁신성장을 말씀하실 때 유난히 인적자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멘토스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회사 소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탈 아웃스신 기업인 멘토스 바오는 헤드헌팅 B2B 운영대행 그다음에 유통 물류 아웃소싱 파견 그다음에 채용대행 및 재고 비즈니스 사업을 주로 하는 복합적인 인사 서비스 그룹입니다 지금 회사 소개할 때 다양한 인적자원과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하나의 회사가 좀 어려웁니까 계열사도 보호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계열사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6년 5월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1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로는 이제 입찰하고 시설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멘토스 파트너라는 회사가 있고요 멘토스 파트너 이렇게 이제 회사가 이제 결성이 돼 있습니다 네 최 대표님을 모시면서 주변의 그 동료들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대학대든 뭐든 해서 굉장히 머리가 적고 공부를 잘하셨다 그래요 아이고 과학찬에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실지 알았는데 이런 인적자원 인적자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창업 동기라든가 이런 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네요 창업 동기라든가 이런 것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서 기업체에서 18년 동안 이제 주로 인사촌무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군요 근무를 하면서 제가 항상 보고 느낀 거는 보다 많은 회사가 이 핵심적인 업무에 보다 집중을 해서 업무 효율이라든지 생산성 증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비효율적인 비핵심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97년 IMF라든지 2000년도 초반 외환위기가 왔을 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각하는 게 화두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그 소수정예를 추진할 때 보다 핵심 업무에 집중을 하고 비핵심 업무는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제 이걸 많이 고민하는 차에 그때부터 이 비핵심적인 업무를 그럼 아웃소싱화 하자 이런 어떤 추세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2006년도 5월에 이제 그 퇴직을 하고 2006년도 5월에 이제 보다 전문적인 아웃소싱 회사를 설립하자 그래서 그때 회사를 설립하기 동기가 됐습니다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한국의 경영 역할에서 보면 이런 노동 분야, 인적자 분야 이렇게 변화가 많은 것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창업할 때와 지금과의 어떤 변화 같은 거 이런 것을 뭐 시청자 여러분은 한국 경제 상황을 좀 잘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이 아웃소싱업이 거의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면접 보고 교육을 하는 그런 단순하게 사람을 늦는 시스템으로만 갔었는데 이제는 이 환경이 많이 이제 그 역사도 이제 한 2, 30년 되면서 이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금은 이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업이 과거에는 어떤 리스크가 사실 없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아웃소싱 개념으로 갈 때는 인력을 넣고 관리만 해주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이 아니라 업무의 포괄적인 아웃소싱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장의 어떤 매출도 증진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매장의 재고도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잘못 운영했을 때는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매출 증진을 못했다든지 또는 어떤 매장의 재고 감소가 심하게 일어났을 때는 그걸 저희가 다 손실 부담을 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아웃소싱 업이 굉장히 쉽고 단순한 어떤 1차적인 업이었는데 지금은 이 업 자체의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어떤 매출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업체 입장에서 결과에 대한 어떤 생산성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분야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갔다면 나름대로 좀 사회적이든 정부 차원에서 공인된 이런 평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수상 경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방송 직무에서 보니까 수상 경쟁도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네, 창업 초기에는 저희가 한국 패션 회원사가 돼가지고 저희가 유통 물류 쪽으로 많이 아웃소싱 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브랜드 유통과 관련된 그런 수상을 초창기에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뜻깊게 생각했던 것은 모 그룹 굉장히 깐깐하기로 소문난 그룹입니다 이제 그 모 그룹 30주년 기념식 때에 저희가 우수협력사로 포상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때 아주 뜻깊었습니다 또 그랬고 저희가 매번 저희가 협회 쪽이라든지 저희가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고견만족 대상을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받아왔고요 보대 이제 특히 본 거는 이건 사실 수상보다는 인증인데 저희가 이제 그 사실 2015년에 이제 메인비즈 인증을 받았고 2016년도에 고용노동부가 이제 그 주관에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할 때 900개 기업이 신청해서 단 3개 기업이 이제 그 인증을 받았을 때 저희 기업도 그때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생각이 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2017년도에 처음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우수 HR 서비스 기관을 인증하자 해서 그때 이제 저희도 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4년 동안 이제 기업 경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좀 그 어떤 모범적인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뭐죠 국세총장상을 수상한 것이 가장 뜻깊은 수상입니다 멘토스의 그 자랑거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최 대표님은 그 마음의 그 심성 착한 심성을 볼 때에는 근로자를 그렇게 칭찬하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근로자들한테 멘토스 그룹의 근로자들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최 대표님 몰래 제가 최 대표님의 자랑거리를 좀 근로자 입장에서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요 하나같이 최 대표님 칭찬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최 대표님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는 단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멘토스 그룹의 자랑거리 뭐 근로자들이든 아니면 기업문화든 뭐 관계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경영인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경영인님은 사람 존중 고객 존중 사회 존중입니다 아 예예예 사실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이제 그 직원들한테도 강조하는 것이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근로자 어떤 그 서비스 극대화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기여할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사회의 기여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저희 본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또 모토는 사람이 곧 재산이고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양적인 어떤 서비스 제공보다는 어떤 질적인 서비스 제공 쪽으로 저희 회사를 저희 회사는 이제 모든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적인 서비스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유통과 물류 쪽에 대한 어떤 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통과 물류에 관련된 어떤 그동안의 어떤 인적 노화를 바탕으로써 지금 새로운 저희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도 이제 PMS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그 재고 조사 비즈니스입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런 어떤 저희 회사의 어떤 그 이제 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가는 것이 저희 회사 경쟁력에 또 맞는 어떤 그 사업 좀 창출 가능 좀 이렇게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종업원이 한 18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다루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1800명이면 아무래도 이제 경영에서 보면 최 대표님이 특별히 신경 쓰는 곳이 있을 걸 생각하는데요 많은 기업인이 사실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다루느냐 내지는 이 대목이 굉장히 기업의 성패를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많은 이 종업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적으시는지 그 대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경영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달려오셨는데 사실 저희는 줄곧 13년 동안 유지해온 것이 네 네 안정적인 어떤 회사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회사 운영 네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가장 저는 중요시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 13년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제 유혹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었고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 없는 고민 끝에 항상 그거를 거절해야 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이 회사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구소라니 저희 소속 근로자들한테 전부 돌아갑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이 모든 어떤 회사의 자금이 모두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저희 업종의 무리한 확장이라든지 무리한 어떤 투자를 통해서 무너진 기업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100% 현장 근로자들한테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입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안정적인 어떤 성장을 어떤 추구 전략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지금 어떤 웬만한 기업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습니다 사실 이 아우수진 기업으로서 A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보통 퇴직금이 있는데 대부분 회사들은 퇴직금을 연금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는 100% 퇴직연금을 은행에다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만 지금 거의 한 35억 정도 되는 돈이 다 직원들 퇴직연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그렇게 저희가 또한 사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저희 회사의 어떤 외부에서 저희 회사를 가장 존중시하는 것은 저희 회사가 이 캐시프로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순수한 현금 캐시프로 능력만 한 60억에서 한 70억 정도 이제 그런 정도에 늘려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안정적인 어떤 경영 전략 어떤 그 이 그 그거를 추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객사에 그것도 한국에 대표할 만한 기업을 이렇게 딱 부르다 보니까 지금 10년 이상 이런 과정에서 보면 대개 이제 우리 종업원들을 저쪽으로 이렇게 파견되면 항상 이제 10년 이상이니까 아마 노하우가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더라도 어떤 고객사가 우리가 우리의 멘토스의 인력을 가져가지만 저게 성장할까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스템적이든 아니면 혁신성이든 뭐든 해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있잖아요 고객 명칭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지 어떤 기업이 성장하지 않을 것인지 나름대로 있잖아요 인적 자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판별하는 기법이 있을 거를 생각하는데요 이 방송이 주식과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도퇴하는 기업은 어떠한 약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인적 자원을 관리해왔답니까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제 뭐 기업체 생활을 하고 이제 이 사업하면서 총기간을 합치면 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HR 분야를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정말 이거 잘 되겠다 또는 못 되겠다 이런 기업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이 기업이 못 되겠다 하는 기업은 결국은 한 10년 이내에 망하는 기업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도 과거에 쓰러진 기업도 많이 봤는데 그거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잘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근무자들이 거기 이제 담당자들이 항상 주도적이고 매사 주도적이고 매사인 어떤 오픈 스타일인데 이제 못나는 기업의 어떤 그 담당자들은 지금 이제 폐사적이고 이제 수동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뭔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잘나가는 기업은 이제 주도적이고 어떤 오픈 스타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생작용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주로 저희가 단순한 사람을 넣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넣어서 어떤 서비스의 어떤 그 이제 효과에서 증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생작용을 내려면 서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걸 개선해주고 피드백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주로 이제 잘나가는 기업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기업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해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하면 다른 데도 다 그랬는데 왜 당신들만 이런 얘기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넘깁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떤 상황이 잘못됐을 때 다시 부랴부랴 찾아와서 다시 이제 뭐 컨설팅을 재진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정말 그 이제 어떤 잘나가는 기업의 어떤 그 이제 방식은 보면 항상 담당자들이 문제를 먼저 찾아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서 사전 예방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대부분의 어떤 그 업체들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가서 아 위에서 지시가 있었고 이렇게 하고 이거에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상담을 상담 거래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나가면 이 아웃소싱을 통한 어떤 이 그 결과는 거의 없을 것이고 또 그런 기업 자체도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이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이 최 대표님이 지금까지 업황을 이렇게 해온 자체가 혁신성장이지만 다시 한번 시청자 분을 위해서 혁신성장이 뭔지 지금 그것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일단 변화 혁신성장은 3일차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과감한 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혁신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게 어떤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변화로 보는데 정말 그 뼈를 깎는 변화 없이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요즘에 이제 보면 사회자님께서 갑질 논란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런 변화 없이 혁신성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지나친 성과주의로 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예가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변화로 보는 것이고 네 네 저는 지금까지 끊임없는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예전에 어떤 모 그룹에서 이렇게 가족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처럼 정말 지금도 어떤 변화가 없이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과연 이것이 매일 구매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제가 바뀔 것인가 정말 이것은 앞으로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변화를 하더라도 선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리스크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석신성장이 잘 꼽히려면 아무래도 정책당국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선도적인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어떤 정부의 규제라든지 관계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실 북미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많은 선진국에서 이 HR 서비스업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지금 변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거죠 지금 이게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요즘에 소위 말해서 벤처 창업이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이니 많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서비스업 중에서 이런 HR 서비스업이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같은 이 비즈니스는 어떤 컨설팅 비즈니스업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어떤 소자번호도 할 수 있고 큰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그 위에서는 이제 어떤 정부의 과감하자 규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중에 파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견법이 재지원된 지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이 됐는데 거의 그 과거의 파견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HR 서비스업은 대부분 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영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은 이제 사실 가장 큰 일례도 이제 그겁니다 요즘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얘기를 사회자님께서 말씀 많이 드리셨는데 과연 저는 그 반문을 해봅니다 과연 비정규직이 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나왔냐 사실 저희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거의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은 저희 회사로 보면 다 정규직입니다 4대 보험가도 가입돼 있고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받고 정말 저희에게 소중한 근무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정규직 근로자인데 정부나 이 모더나다, 통계치나 어떤 수치기준을 보면 이걸 다 비정규직의 어떤 카테고리 넣어서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절대 저도 잘못된 걸 옵니다 과연 비정규직이라는 게 왜 나오는지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소위 말해서 어떤 컨템퍼럴이니까 일시적인 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어떤 이런 어떤 저희 같은 아소싱 기업들, 직원들 보면 다 장기 근무자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개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지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절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제가 이제 과감하게 정부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비정규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근무자들이 제도에 대한 삶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수준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문제지 비정규직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무늬만 정규직으로 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근무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근무자들이 제도로 된 임금과 제도로 된 법정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삶의 그리고 앞으로 꿈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임금 체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거지 절대적으로 저는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파견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시장이 좀 더 양성화되고 그리고 이 시장을 양성돼서 정말 제대로 된 젊은 근로자들이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개선을 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양지바른 곳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이걸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양분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시장이 오히려 그늘진 시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사회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백화점 한번 가보시면 그 많은 근무자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사대범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테두리를 법적인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근무자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저는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이쪽 대목에서는 최 대표님이 평소에 소신을 갖고 있으신지 굉장히 강조하게 억양을 새겨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인적자원 문제, 인적자원 문제는 지금 이렇게 지금보다도 향후에 더 이렇게 더 소중한 분야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맞춰서 이 멘토스 그룹도 향후에 인적자원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걸 대비해서 많은 로드맵, 미래에 대한 로드맵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을 걸 생각하는데요 그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참 고민이 많은 것이 그겁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이것이 결국은 단순한 일자리는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편의점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지금처럼 사람이 3명, 4명 들어간 시스템보다는 앞으로 어떤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무인화가 될 텐데 그러면 많은 지금 사회적 약자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직업이 뭐가 있을까 사실 참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 회사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새롭게 가야 될 영역이 결국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도 영역을 새로 찾으려고 하는 영역이 온라인의 가장 큰 거점은 물류 기반입니다 물류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지금 앞으로 새롭게 물류 쪽 저희가 유통 물류 전문이지만 앞으로 물류와 관련된 전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로드맵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또 앞으로 계획이 된가 이런 게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최 대표님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래 계획은 시청자로 약속이거든요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말씀해 주실 거랍니다 사실 저희 회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경영의 의념 중에 하나가 사회 존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회 존중이란 단어를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는 어떤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 또한 나이가 들면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런 고령자 인력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세한 것은 제가 아직 구체화가 안 되고 저 또한 이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고령자라든지 고령자 대 고령자 관계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게 어떤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 이거를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저희도 앞으로 한 5년에서 한 10년 이내에는 뭔가 이런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지금 현재 직업이 많이 미스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라이트 매치 쪽으로 어떤 그 플랫폼을 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멘토스의 최영원 대표님과 한 30분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마 그 어느 기업인보다도 혁신성장 실체 또 그거를 인적자원을 통해서 실현해가는 모습 그리고 향후의 한국의 인구라든가 경제정책에서 사실 어떤 점이 이렇게 취약점을 갖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과 관련된 이런 기업은 사람이 이렇게 보살펴주고 사람이 이렇게 키워줘야 이 기업이 보다 성장하면서 한국경제 이바지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멘토스 그룹의 최영원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이라든가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훌륭한 기업은 가능한 국민이 키워줘야 돼 이렇게 한국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사실 일석삼조에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뭐를 생각하실까 하는 이런 것을 한번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기회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가실 때 최영원 대표님과의 인터뷰 내용 되새기면서 한번 본인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한국경제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나아갈 방향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실 거를 당부하면서 장시간 동안 인터뷰 이렇게 보신 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